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사무실을 5분의 1로 줄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임기가 연장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키울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요. 어쨌든 원하지 않는 임기 연장이었기 때문에 사무실의 일이 번창하고 잘 되기를 진짜 부적이고 다 해보고 싶은데요. 그것까지는 잘 못하겠고 일단 양기가 가장 강한 게 난초래요. 그래서 난초하니까 떠오르는 게 동양난이어서 동양난 3개를 장바구니에 넣어놨는데 3개 갖고는 배송비를 물어야 돼서 하나 더 샀었고요. 더 산 거를 집에서 분갈이를 했어요. 분갈이도 구글, 네이버, 유튜브 다 검색해서 했던 거라서 제가 처음이에요. 예전에 남이 준 선물은 공결과도 받았는데 그게 1월 1일마다 꽃이 펴서 정말 신기했었거든요. 그래서 동양난이 이제 1월 1일이나 어쨌든 겨울에 꽃이 필 텐데 꽃이 그리워서 사실 왼쪽에 지금 보이는 게 문희수호초예요. 왠지 지켜주기를 바래서 수호초 이름이 그래서 뜻은 다를 수도 있어요. 무늬수호초를 샀고요. 사실 수호초도 샀어요. 그리고 저 뒤에 슈케라 꽃이 예쁘니까 잎사귀가 예뻐서 샀고요. 사실 오늘의 이야기는 동양난이 아니라 이 꽃이 화려한 호접란에 대한 거를 얘기하려고요. 호접란이 제가 또 당연히 동양난도 처음인데 호접란은 알겠습니까? 몰라요. 그런데 얘를 갖다가 저는 꽃을 다 좋아하거든요. 그러니까 꽃이 있는 난초 호접란 난을 구입했어요. 그래서 그런데 제가 수경재배도 있고 여러가지 재배 방법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잘라서 처음에 수경재배 중에 유리는 자무실이니까 깨질까봐 불안하고 이렇게 여기다 하려다가 그것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리화분으로 이렇게 하거나 이걸로 걸을까 이렇게 이걸로 걸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이것이네. 이렇게 걸든지 이렇게 걸든지 이렇게 걸든지 아니면 이 에스제거리로 해서 거는 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 펫병도 사실은 아이들한테 다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한 건데요. 하도 많다 보니까 근데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를 바꾼 이유는 물을 줄 때 확 빼기 쉽잖아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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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놔뒀다가 이렇게 빼면 저 그 병마개를 빼면 되잖아요. 막애를 딱 빼면 물이 확 빠질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반수경재배를 해보려고 했던 거고 반수경재배를 하는데 처음에 한 개 살 때는 괜찮았는데 여러 개를 사다보니까 이걸 놓기도 그렇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. 물을 조금만 놔두니까 애들이 말라버리는 것 같아서 뿌리를 닦게 하는 거였어요. 이렇게 놓으면 애들이 안 나와질 거잖아요. 그래도 위험하겠죠. 안전하게 잘 놔둬야 되는데 이 꽃들이 다 지기 전에 제가 제대로 잘 못해서 질까 봐 예쁘자 꽃잎들 호접란 정말 예뻐요. 저 처음 샀거든요. 근데 욕심이 너무 많죠. 이러니까 남편이 지금 카드 한도를 정해야 되겠다.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한도를 정한대요. 사실 난초를 이렇게만 산 게 아니라 꽃이 진 것도 샀어요. 원래 꽃이 진 거로 이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반수경재배로 다 죽일 수도 있잖아요. 그것뿐만 아니라 원해상토 3대 폴라이트 1 만 하려다가 불안하잖아요. 그래서 대립 난석을 밑에 깔았고요. 원래 그것도 세통마사토를 하고 싶었는데 여기 밑에다가 대립 난석을 깔았고 그다음에 원해상토 플러스 폴라이트 3대 1에다가 바크 있죠. 바크 1 그렇게 했어요. 근데 저는 바크 안 해도 이 아이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. 물 주는 것만 잘하면 그런데 혹시 또 모르죠. 그건 제 생각이고요. 우리가 지구상에서 이렇게 가축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맹수였을 거 아니에요. 그거를 우리가 길렀듯이 이것도 착색식물 그렇지만 또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죠. 워낙 이 전문가들이 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셨겠지만 일단 저는 두 가지로 했어요. 그러니까는 여러 개를 사가지고 이 호접란을 안 죽이고 사실 여기는 사무실이라 북향이에요. 집도 아니고 집은 남향 또는 남서향 뭐 이런데 여기는 빛이 거의 안 들어오는 그나마 정북은 아니고 북북서라서 해가 질 때 잠깐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. 너무너무 감사하죠. 그래서 이게 지금 호접란에 다 이름이 다 각각각각각 있는데 이게 참 예쁘죠. 다 예뻐요. 제가 좋아하는 색이 보라색이에요. 보라색을 좋아하는데 초장 그러니까 저희 때는 국민학교지만 국민학교 2학년 때 환경미화 할 때 그걸 보니까 보라색을 좋아하면 아프대요. 머리는 되게 좋고 어쩌저쩌고 그럼 보라색을 일부러 싫어했었고 보라색을 일부러 싫어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색이 하나도 없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쯤인가 검정색이 좋아지더라고요. 이 반수경재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욕붓이 예쁘다. 아 어느 거에 대해서 얘기할까 반수경재배 사실 막 뒤지다 보니까 약간은 뭐 아바다 님이 그런 이거는 호접란의 대가인가 봐요. 그분이 반수경재배에 많이 있는데 그분은 유리로 하시고 그러더라고요. 저는 유리 구하기 그러니까 유리가 사무실은 좀 이렇게 툭하면 깨져서 사람이 다칠 수가 있어서요. 이렇게 했잖아요. 아까 보여드렸는데 이게 지금 너무 꽉 넣어가지고 그러네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또 이 병이 사실 이 반수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저는 모든 이런 나는 처음이지만 그냥 우리 화초들은 모든 뿌리를 산 거에서 다 제거 그러니까 뿌리에 붙어있는 모든 걸 제거하고 다시 심거든요. 뿌리를 소독하고 그렇지만 난초도 마찬가지죠. 그런데 얘 수태 제거하느라고 무지고생했어요. 수태 엄청 많더라고요. 엄청 많아요. 수태 제거하고 그리고 얘를 소독한 다음에 그리고 잠시 말리고 이렇게 넣어놨어요. 그런데 제가 뭐 몽땅 다 죽일 수도 있는 거고 아직은 몰라요. 지금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뭐 며칠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얘들이 싸그리 죽을 수도 있어서 기록으로 남기려고요. 제가 이렇게 예쁜 호접란을 구입했답니다. 제 사무실이 잘 되기를 정말 잘 되기를 그래야 다시는 제가 더 이상 이 일을 안 해도 되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 하시는 일이 잘 되게 이 양기가 강하다는 난초를 키우세요. 그러니까 그게 그분의 말씀은 아마 동양란 메란 국죽할 때 그 동양란을 얘기하겠지만 동양란을 일단 그래서 먼저 샀고요. 동양란을 구하다 보니까 호접란도 난초잖아. 그래서 꽃을 보자. 그래가지고 신나게 샀어요. 그래가지고 얘를 잘 키워봐야죠. 여러분 수트 제거하는 게 귀찮긴 하지만 수트를 제거하고 상한 뿌리 제거하고 그 다음에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. 이거는 제가 이제 자주 비우니까 아 여기 잘 빠지네 얘는 꽉 안 껴나가지고 이렇게 여기 보이시나요? 이런 게 이런 게 이렇게 있고요. 뿌리 상한 거 다 제거했는데 좀 말랐죠? 그런데 완전히 죽을까봐 혹시라도 그래서 물에 좀 이렇게 닿게 해놨어요. 처음엔 물을 별로 안 내놨고 이거는 세척마사토예요. 세척마사토를 안 집어넣으면 얘들이 깨우땅깨우땅 안 써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화분 비용 절약하고요. 그리고 유리도 안 샀고요. 사실 다이소 가서 뭔가를 사서 하려고 했으나 다이소 갈 시간도 없었어요. 시간도 너무 없기 때문에 제가 보이는 거하고 이 카메라 속으로 보이는 거하고 색깔이 좀 다른데요. 진짜 예뻐요.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세상에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 이 입술로 있고 흰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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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에 보라색 입술이에요. 사실은 너무 예쁘죠? 근데 이 호접란은 거의 보라색이 되게 많네요.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너무너무 많아요. 진달래색도 있지만 그래도 넓게 이렇게 보면 다 보라색 같아요. 사실 이보다 더 많은데 일단 여기다 전시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. 여러분 우리 호접란 키워봐요. 지금 저렴한 거 같아요. 지금 계절에 저는 사실은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지만 지금 저렴한 가격에 한두 개라도 사서 이렇게 키워보세요. 제가 어떻게 한 건지 잘 보이시죠? 세척마사토에 물 넣어놓고 그리고 사실은 얘네들이 지금 마를까봐 뚜껑을 닫고 물을 집어넣거나 몽땅 그 좀 깊은 데다 다 집어넣어서 얘네들을 물을 줄 거예요. 지금 이거는 잠깐 비울 때 얘네들이 말라 죽을까봐 혹시라도 그래서 이걸 해놓은 거고요. 이렇게 해놓은 거고 이거 이제 아예 물의 높이가 낮게 얘네들 전혀 안 닿게 할 수도 있잖아요. 습기가 그래도 좀 있으면 얘네들이 완전히 죽지는 않을까 봐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꽃이 다 시들어서 떨어지기 전에 영상 예쁜 꽃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산 것들이에요. 더 있는데 들 갖다 놨어요. 얘네들이 다 잘 자라서 진짜로 내년 봄에 다시 꽃이 피기를 너무너무 기다립니다. 보고할게요. 감사합니다.